안녕하세요. 맨하킹TV 네트홍 마케팅 나도 할 수 있을까로 활동하고 있는 맨하테크 유병봉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사업가, 투자가, 이 사사분면에 대한 핵심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네트홍 마케팅의 8가지 자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1세기형 비즈니스 저자 로버트 기오사키는 네트홍 마케팅 사업에 몸담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네트홍 마케팅 회사의 판매자나 소유자 아니고 그 어떤 네트홍 마케팅 회사와도 금전적 이유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특정 회사를 홍보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나는 네트홍 마케팅을 지지하는 동호자이자 대변인으로서 오랫동안 이 사업과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번 장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자 한다. 이렇게 시작했네요. 그 전에 네트홍 마케팅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또 네트홍 마케팅과 나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네트홍 마케팅은 부정적이고 고정관념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거 이 사람만 성공하는 거 아니야? 내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 못 봤어. 그 다단계하면 폐가 망신하는 거야. 등 수많은 여러가지 말들이 오갑니다. 하지만 부자들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자구요. 간혹 승승장구에서 사업체가 성공하는 그런 경우를 복원합니다. 혼자만 성공하는 구조이죠. 하지만 네트홍 마케팅은 혼자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자가 되게끔 돕는 방법을 찾는다는 관점에 강하게 매료되었다. 개인적 성공으로 얻는 만족도 크지만 다른 많은 이들의 성공을 도와줄 때 훨씬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때때로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 자신은 네트홍 마케팅을 부자가 된 게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네트홍 마케팅으로 큰 돈을 벌지 않았다. 나는 외부인으로서 이 사업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또 내가 이미 부를 구축하고 재정적 자유를 얻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만일 지금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나는 부식 비즈니스를 구축하기보다는 네트홍 마케팅 사업을 출발점으로 삼는 편을 택할 것이다. 로봇 기호사키는 이렇게 말했네요. 그렇다면 네트홍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경영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 구축한 그물망 조직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법,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따위의 여러 비용을 없애 쌍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네트워크 회사를 보면 점포를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간혹 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인지 요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와 성공한 사업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그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월평균 수입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E나 S사분면의 삶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속한 E 또는 S사분면의 수입을 보충하거나 대체할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B와 I사분면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 집중하지 않는다. 그 대신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소유하는 데 집중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산형 흐름을 이해하고 넘어가 보시자고요. 1%만 아는 부자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산, 부채, 재산을 명확하게 아시나요? 여기서 핵심은 자산은 매월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지만 예로 들어 건물주 등을 말합니다. 자산은 팔았을 때만 돈이 됩니다. 땅이나 금부채 같은 것이겠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현금주거 분양 받으셨나요? 보통 대출을 끼고 이자를 내고 계실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화장실만 내 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산과 재산, 부채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 중산층, 부자들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자마자 다 나가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자부터 여기저기 지출하고 나면 잔고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높은 소득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그들의 문제점은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그대로 지출도 함께 늘어난다 라는 점이 차이점이죠. 예로 좋은 차와 명품옷, 부자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출들이 늘어납니다. 자산을 만들만한 큰 돈을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에 반면 진짜 부자들은 다시 나한테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결국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적, 경제적 자유의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산을 만들려면 결국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결국 네 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는 월급받는 직장인,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로 나뉩니다. 하지만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일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95%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겨우 5%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업가와 투자가 영역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95%의 돈은 다 그들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제품 판매나 수입 획득이 아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핵심은 제품의 판매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즉,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변하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말이다. 제품을 이용하고 대신 광고해주는 소비자가 광고비를 되돌려받는 그런 구종광고를 뜻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자산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셋, 연금과 같고 상속이 가능한 아주 건강한 사업이다. 이상 네트워크 마케팅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8가지 자산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